여러분들, 그 지금 16살 소녀가 진짜 뭔가 지금 법원 가슴에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완전 다 일본 편에 있는 상황이고. 일본어고. 일본어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끌려간 유관순이 1심 재판에서 받은 판결은 이거였습니다. 유관순은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그마치 징역 5년형. 유관순이 5년? 왜 그러죠? 5년형도 너무 심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소녀에게 5년형을 내렸다는 거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죠. 사실 손병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33인들 같은 경우에 최고 형량이 사실 3년이었거든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유관순 열사의 5년은 사실 충격적인 형량이거든요. 재판 기록상에는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일본 기록에 의하면 유관순 열사가 재판장에서 의자를 집어던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1심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건지 2심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관순의 그 당당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형을 내림으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나 다를까 유관순은요 1심 재판에서 당당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 사람이 나를 너희가 재판할 권리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서울이 많지 엄숙한 법정에서도 이 어린 유관순은 결코 만세운동을 후회하는 듯한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내려질 불합리한 판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일제에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렇게 1919년 6월 30일 경성의 복심법원에서 열린 유관순의 2심 재판 결과 궁금합니다. 도영식 한번 읽어주시죠. 피고 유관순을 징역 3년형에 처한다. 감형이 된 거예요? 3년? 다행히 2심에서는 내란죄는 성립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되어졌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도 3년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후 유관순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천리감산 어딜 가도 감옥이나 다름없다. 광복을 하지 않는 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옥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관순은 우리가 여행을 시작하며 만났던 장소 어디였나요? 서대문형무소. 네,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유관순 열사 사진이 고문을 받아서 얼굴이 많이 부어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부어있다. 그런 거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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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관에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잠깐의 찰나에도 진짜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매일같이 비명소리가 들린다는데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어느 날 갑자기 문 열리면 혹은 너 앞에 말 걸음 소리만 들려도 오늘 또 난가? 이게 얼마나 이게... 그리고 수감자에게 지급되는 감색의 수인복을 입고 유관순이 들어선 곳은 서대문형무소의 여옥사 8호 감방이었습니다 영수님, 서대문형무소 가셨을 때 그 여옥사 8호 감방도 실제로 보셨죠? 네, 제가 사진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진짜 여러 명이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지? 싶을 정도였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여러 명이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아니, 아니 들어가면 옆으로 넣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저 길목이 다인 거예요 아, 끝이에요? 아니, 저기 문이 열린 거고 보이는 딱 이 약간 직사각형의 공간이 아, 좋아 진짜 우와 게다가 비좁은 감방 안에는요 사람들만 같이 지내는 게 아니었죠 유관순과 수감자들을 사계절 내내 고생시킨... 이것 뭘 것 같아요? 어? 화장실 맞아요 아... 당시는요 나무 양동이를 하나 두고요 화장실 삼아 용변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감방 내부가 늘 지독한 악취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똥 오줌이 가득한 나무 양동이 그 바로 옆에서 먹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름 같은 때는 더울 거 아니에요 아... 아... 이런 끔찍한 환경 때문에 수감자들은 피부병 동상 장티 부수 등 각종 질병에 걸려 옥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일제 소나기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을 유관순 그러던 1919년 11월 유관순이 있는 8호 감방이 한 사람의 등장으로 한바탕 떠들썩해집니다 새로운 수감들의 정책 바로 갓난아기였습니다 왜? 아니 갓난아기가 어떻게 무슨 운동한다고 갓난아기가 와요 엄마 때문에 같이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갓난아기가 왜 10월에 양명이란 여자가 출산으로 추록하였다가 11월에 다시 입감하였다 잠깐 나가서 출산을 하고 다시 수감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열악한 감옥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른도 못 견디는데 그렇지 미치겠다 하지만 유관순과 8호 감방 수감자들은요 불평 대신 기꺼이 육아를 돕고 나섭니다 형편없는 급식으로 모두가 배고픈 와중에도 8호 감방 동료들은 자신이 먹을 음식을 덜어서 영양 부족에 시달릴 수 있는 그 산모와 아이를 챙겼다고 전해지죠 8호 감방의 그 고난의 육아 현장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추워 아 저거 끔찍해요 진짜 저거 그리고 앉을 공간도 없고 앉을 수가 없어 추워서 아 아 아 어떡해 아기 네 네 용산 나벼 좀 갈아줘 아 아 아 아기들은 기저귀 안 갈아주면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기저귀 안 말라서. 얼었잖아요, 저거. 기저귀가. 얼었어. 저 애기 저거.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애기로 어떻게 나왔을까. 관서 씨도 나중에 나갈 것 같아. 이런 유관순에 대해 훗날 어윤이가 어떻게 회고했는지 기록이 있거든요. 이거 예언 씨 한번 읽어주시죠. 어렵네요. 읽기가 너무 어렵다. 어린 애가 무슨 일이든지 충직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고 볼 때마다 계속 너무 힘들어서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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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린 애가 무슨 일이든지 충직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그와 같은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린 나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어릴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더 어른스럽고.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같이 수감된 누군가 그리고 어린 아이를 생각한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17살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8번 감방 안에 공기마저 서늘하게 만드는 기묘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장한 눈빛을 주고받은 유관순과 수감자들. 그들은요. 두 팔을 높이 치켜들며 목청이 터져라 외칩니다.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들이 갑자기 만세를 불을 짓기 시작한 이유. 이 날은 바로 1920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관순과 8번 감방의 수감자들이 대담하게도 감옥 안에서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만세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서 만세운동을 외침으로써 사실 그 이후에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문하는 공간이 바로 옆에 있고 어제도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이걸 알게 되면 또 고문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왜 영웅을 영웅이라 부르는가 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영웅이라는 칭호들을 끄집어내요.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나라를 찾는데 독립운동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투사예요, 투사.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은요. 8번 감방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온 뒤에 벌어집니다. 여옥사의 다른 감방들이 하나 둘 호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끊임없이 서대문형무소로 울려퍼졌고요. 그래서 어느덧 3천여 명의 수감자가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수감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는 함성에 이 간수들은 어디부터 제재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만세의 외침, 서대문형무소 담장을 넘어 그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중 만세운동을 마친 이후 유관순은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고문당한 그렇죠. 서대문형무소 고문실로 끌려갔겠죠. 일본 경찰이 옥중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유관순을 지목한 겁니다. 일본 경찰은 17살 소녀가 견딜 수 없는 매절과 가혹한 고문을 연일 이어 나갔겠죠. 도망칠 곳 없는 서대문형무소의 나날은 유관순에게는 지옥과도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 독립운동 관련된 영화 보고 나오면 친구들이랑 얘기하잖아요. 너 저때로 돌아가면 독립운동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내용 보고 나면 절대로 감히 내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조차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관순이 옥중 만세운동을 일으킨 지 한 달이 지난 1920년 4월 조선총독부에서 놀라운 소식을 발표합니다. 바로 조선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형량을 가명해주거나 방면해주는 특별 사면을 내린 겁니다. 고종의 아들 영친왕과 일본 왕실 간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대대적인 특사령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년형이었는데요. 1년 6개월이 가명됩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이제 나가려고 하면 9개월이 남은 겁니다. 9개월. 유관순이 곧 출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요. 그녀를 위해 예쁜 옷과 머리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왕당 친구들은 이전과 같은 찍찍한 모습의 유관순을 다시 만나기만을 하루하루 손꼬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관순의 출소가 약 4개월 남은 1920년 9월 2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날 오전 8시 20분 유관순이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유관순은 장기 손상. 방광 파열로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의 수감생활로 쇠약해진 유관순이 옥중 만세 이후 더욱 가혹해진 일제의 고문과 구타를 더 이상 견뎌내지 못했던 겁니다. 꽃다운 17살 나이에 너무나도 참혹한 마지막을 맞이한 유관순. 그녀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와 그냥 이게 막 유언이잖아요. 근데 유언일 때 딱 뭔가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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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소녀고 마지막 순간 있는 부모님을 딱 더 어릴 것 같은데 뭔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소녀의 입장에서 그냥 엄마 아빠 나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뭔가 하지마 그럴 것 같아 뭐 엄마 아빠 기꺼이 따라갈게 광복이 아니라 끝내 죽음으로 일제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유관순. 하지만 유관순 눈을 감은 후에도 서대문 형무소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학당 교장이 유관순 시신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일제가 그걸 단호히 거부한 겁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잔혹한 만행이 드러나 세계의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을 우려한 거죠. 그리고 그녀의 시신은 일제의 의도에 따라 이태원 공동묘지에 반장이 되죠. 그런데 1930년대 중반 이태원 공동묘지를 일제군용기지로 개발하게 되거든요. 이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버린 유관순의 묘가 무연고 묘로 한 곳에 모아져 화장된 뒤 합장돼 버린 거예요. 아 아 그런 유관순의 고향 충남 천안에서는 시신 없는 가묘를 만들어서 그녀의 영혼을 달래고 있다고 하죠. 유관순 열사를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항상 감사하고 이분들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